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102쪽 해석연습할 차례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해석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If a little bit of dust gets into the nose, we sneeze. Suppose some food gets into the windpipe, we cough till the food is driven out. All of these actions are called reflex actions.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a little bit of dust gets into the nose. A little bit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 bit of가 소량의 이런 뜻인데 앞에 little이 있으니까 A little bit of는 아주 소량의 혹은 아주 적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into에 동그라미 쳐보면 Get into 뭐뭐 하면 뭐뭐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니까 If a little bit of dust gets into the nose, 아주 소량의 먼지라도 코로 들어간다면 We sneeze. 자, sneeze는 재채기를 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재채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Suppose 자, 여기 suppos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uppose 또는 supposing 이렇게 하면 만약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If의 대용어구라고 그랬습니다. Suppose some food gets into the windpipe 자, windpipe는 기도, 숨통 이런 뜻이니까 만약 어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간다면 We cough 커프는 기침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기침을 한다. Till the food is driven out. 자, driven 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Drive out 하면 몰아내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보면 Is driven out. 즉, 수동태가 됐으니까 몰아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ill the food is driven out. 음식물이 몰아내질 때까지 다시 말해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침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All of these actions. 이 모든 작용은 Are called reflex actions. 자, reflex actions라고 불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reflex는 반사작용의, 반사적인 이런 뜻이고 action은 작용 이런 뜻이니까 자, reflex actions 어떤 뜻이 되겠어요? 반사작용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작용은 반사작용이라고 불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에 필립 문제를 풀어보죠. I can't help shuddering when I am cold. It's a blank. I can't help shuddering. 자, can't help shudder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annot help I am지 하면 머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Shudder는 몸을 떨다 이런 뜻의 자동사니까 I can't help shuddering. 나는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When I am cold. 내가 추울 때. 다시 말해 나는 추울 때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다음에 dash하고 blank가 나옵니다. 자, 이 dash는 여기서는 이는 곧 이런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 문장의 내용. 즉, 추울 때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반사작용이죠. 자, 우리 본문에서 반사작용은 reflex actions. 이렇게 말을 썼는데 자, 여긴 한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reflex는 본문에서처럼 형용사로 쓰이면 반사작용의, 반사적인,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자, 명사로 쓰이면 그것 자체가 반사작용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reflex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I can't help shuddering when I am cold. It's a reflex.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자, suppose some food gets into the windpipe. 만약 어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간다면 we cope, 우리는 기침을 한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해석할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suppose 또는 supposing 하면 만약 뭐뭐 하면 이런 의미로 if의 대용어구라고 그랬죠. 따라서 suppose 대신에 if를 써도 되니까 suppose some food 뭐뭐를 if some food 뭐뭐뭐 자, 이런 식으로 써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suppose는 if와 마찬가지로 직설법, 가정법 어느 쪽에도 다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직설법에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듣고 하죠. 자, 2번은 보니까 본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인데요. 자, 하지만 주절, 종속절, 주어동사를 파악하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긴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문장을 해석해보시면 의외로 쉬울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자, 여기에 although가 나왔으니까 종속절이 됩니다. modern man, 현대인은 seldom remembers the fact 자, seldom은 좀처럼 뭐뭐 아니다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니까 좀처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자, 여기까지가 종속절입니다. 다음에 주저에 나오죠. he could not exist 자, 이때 he는 modern man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exist는 존재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could가 나온 것을 보아 가수법 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ithout the plant 자, 여기 with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without이 바로 조건조를 대용으로 쓰인 without이 되겠습니다. 만약 뭐뭇이 없다면 자, 이런 뜻을 해석이 되죠. 그래서 if it wanna for와 같은 뜻이 됩니다. 자, plant는 명사로 식물 이런 뜻이니까 without the plant 만약 식물들이 없다면 자, 그런데 어떤 식물이냐면 뒤에 plant를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나와요. that harness the sun's energy harness는 이용하다 이런 뜻인데 주로 태양열이나 수력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자, 그러니까 that harness the sun's energy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식물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and 자, 그리고 manufacture 자, 생산한다 자, manufacture는 생산하다죠. 자, 무엇을 생산하느냐 자, 뒤에 나오죠. the basic foodstops 자, basic은 기본적인 foodstops은 식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식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식량은 어떤 것이냐 자, 뒤에 foodstops를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또 나와요. 자,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he depends on for life 자, 여기 depends on과 for의 각각 동그라미 쳐보세요. depend on a for b 하면 a에게 b를 의존한다 a에게 b를 의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말이 foodstops 자, b에 해당하는 말이 life가 되죠. 그런데 a가 선행사를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 따라서 foodstops와 he 사이에는 전치사 own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과 관계 대명사 위치나 that이 생략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he depends on for life 그가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the basic foodstops 기본적인 식량을 manufacture 자, 뭐 한다? 생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죠. 자, 비록 마더맨, 현대인이 자, 그 사실을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지만 how is the sun's energy?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he depends on for life 그가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the basic foodstops 기본적인 식량을 manufacture 생산하는 식물들이 없다면 그는, 즉 현대인은 could not exist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쉽게 이해되시죠?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아래 필름 문제를 보겠습니다. but for the plants which produce the basic food man couldn't blank 자, befor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ut for는 만약 뭐뭐가 없다면 그래서 앞에서 배운 without과 뜻이 같습니다. but for the plants 식물이 없다면 which produce the basic food 자,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즉,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식물이 없다면 man couldn't blank 자, 인간은 blank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 본문에서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한 식물이 없다면 couldn't exist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xist 존재하다를 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존하다 그래서 survive가 있죠? 정답은 surviv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but for the plants which produce the basic food men couldn't surviv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he could not exist without the plant 그는, 즉 현대인은 식물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기 수로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그 다음에 동사원형 exist 자, 이런 식으로 could exist 그러니까 가저법 과거가 되죠? 자, 따라서 without은 가저법 과거의 관용구문인 if it won't have로 바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일단 듣고 하죠.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보죠. while it is important 자, whil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while은 뭐, 뭐 하지만 뭐, 뭐 라고는 해도 자, 이런 의미로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죠. 자, although와 뜻이 같습니다. while it is important 자,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 그것이 뭡니까? to get the opin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시 가져와 to get이 진조화가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yet 자, ye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yet는 부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래도 이런 뜻입니다.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base your decision entirely upon their opinion 자, 여기 base와 자, 그 밑에 나와있는 upo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ase a upon b 혹은 base a on b 하면 a를 b의 기초를 두다 바탕을 두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b의 a의 기초를 두다 b의 a의 바탕을 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decision은 결정 entirely는 전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to base your decision entirely upon their opinion 당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그들의 의견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바탕을 두는 것은 would be 자, 뭐뭐가 될 것이다 to deprive yourself of the opportunity 자, 여기 deprive와 그 밑에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deprive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to deprive yourself of the opportunity 당신 자신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회냐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of developing your own character 자, develop는 발전시키다 character는 성격 인격 이런 뜻이니까 of developing your own character 당신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기회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당신 자신에게서 당신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yet, e-ah를 다시 보면 투 부정사 투 베이스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우두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두비가 가저법 과거니까 여기에 투 베이스는 조건자를 대신하는 투 부정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죠. To get the opin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important 중요하기는 하지만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base your decision entirely upon their opinion 당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다면 자, 그것은 yourself 당신 자신에게서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your own character 당신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deprive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글쓴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인격 다시 말해 개성을 개발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자, 문제를 보죠. 그는 우유부단하여 사업 확장의 기회를 뺏겼다. 자, 이 문장은 그의 우유부단함이 그에게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빼앗았다. 자, 이런 물주 구문으로 바꿔서 영작하면 더 쉽게 됩니다. 자, 아까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문장을 본 기억이 나시죠? 네, A에게서 B를 빼앗다 할 때 deprive A of B 자, 이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부단함은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하는 것이니까 영어로 indecisio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다는 확장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expand를 써서 expand one's busin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 확장의 기회 자, 이것은 기회가 opportunity니까 the opportunity of expanding one's business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그의 우유부단함이 his indecision 그에게서 빼앗았다 deprived him 자, 사업 확장의 기회를 of the opportunity of expanding his business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To base your decision entirely upon their opinion 당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다면 자, 그것은 Would be to deprive yourself of the opportunity 당신 자신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수레동사에 Would be 즉, 가즈법 과거 나왔으니까 자, 본문 해석할 때 설명해 드린 대로 주어인 to base부터 opinion까지는 가즈법 과거의 조건제를 대신하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to base부터 opinion까지를 조건제로 바꿔보면 If you base your decision entirely upon their opinion It would be to deprive yourself of the opportunity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주어인 to base가 if you based 자, 이런 조건의 의미를 가지죠. 즉, 투부정사가 if 절의 대용으로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자, 본문에 투부정사가 두 개 나옵니다. 바로 to base와 to deprive가 나오죠. 자, 투베이스 이하는 주어가 되고 투디프라이브 이하는 주격부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투베이스 이하 이퀄 투디프라이브 이하 자,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투부정사는 모두 명사자용법의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죠.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had troubled 그는 여행에 왔었다. find alone 멀리 그리고 혼자서 여행에 왔었다. 이런 얘기죠. he's a life 그의 전생에는 indeed 참으로 사실상 had been a solitary path 자, solitary는 고독한 path는 길 행로 이런 뜻이니까 고독한 행로였었다. 4 with the lofty quotient of his nature 자, 여기 4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4는 왜냐하면 이런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등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ith의 동그라미 자, 여기 with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전시사가 되겠어요. 자, lofty는 높은 혹은 고결한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뒤에 quotient이 나오니까 정도가 높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quotient은 신중함 그리고 nature는 여기서는 자연 이런 뜻이 아니고 천성 성격 이런 뜻이니까 4 왜냐하면 with the lofty quotient of his nature 그의 성격의 높은 신중함 때문에 다시 말해 그의 성격이 유별나게 신중해서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he had kept himself apart from apart from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part from 하면 뭐뭐에서 떨어져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 자신을 뭐뭐에서 떨어지게 해왔었다. 다시 말해 그는 뭐뭐를 멀리해왔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those who 자, those who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hose who 하면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자, those who 즉, 그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왔느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might otherwise have been his companions 자, otherwise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otherwise는 if not의 의미로 자, 가전법 과거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가전법 과거 완료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길 보니까 might have been 자, 이런 식으로 가전법 과거 완료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companion은 동료, 친구 이런 뜻이니까 might otherwise have been his companions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멀리해왔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for 이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with the lofty quotient of his nature 그의 성격이 유별나게 신중했기 때문에 자, 그는 those who might otherwise have been his companions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글에 나오는 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가능하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자, 이렇게 친구가 없는 외톨이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블랭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he spent his whole life 그는 그의 전 일생을 aloof from others aloof from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aloof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의 전 일생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자, 이런 말이니까 혼자 있는 것 즉, 고독을 사랑했다.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빈칸에는 고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solitud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he had kept himself apart from 그는 자기 자신을 몸으로부터 멀리해왔다. those who might otherwise have been his companions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멀리해왔다. 다시 말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가 멀리해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otherwise 는 if not의 의미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절의 대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might have been 왔으니까 가습법 하고 알려줘 따라서 otherwise를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니까 otherwise를 if not을 이용해서 고쳐보면 if he had not kept himself apart from those who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습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 되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자, 커리어는 직업, 경력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직업을 I should take up 자, take up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take up은 시작하다 종사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목적어가 커리어니까 what career I should take up 내가 어떤 직업을 시작해야 할지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를 가족들과 의논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going for 자, going for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oing for 하면 뭐뭐를 좋아하다 뭐뭐를 취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theology는 신학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신학을 좋아하는 것을 혹은 신학의 취미를 갖는 것을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C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로 동사원형인 고가 나온 것입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이 문장은 would have liked를 보아서 자, 가족과 과거완료 문장 자, 이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but 자, 그러나 I had a little inclination for that subject 자, 여기 head와 inclination for 에 밑줄을 쳐보세요. inclination이 기호 좋아함 이런 뜻이니까 have inclination for 하면 뭐뭐를 좋아하다 뭐뭐의 마음이 내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inclination 앞에 거의 뭐뭐한다 이런 뜻을 가진 부정어 literally 나왔으니까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뭐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I had a little inclination for that subject 나는 그 과목 즉 신학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속의 어머니는 주인공이 신학을 좋아하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주인공은 신학에 별로 흥미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했다면 아래 feeling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자, 본문을 보면 부모님은 내가 신학을 좋아하길 원하셨죠? 다시 말해 내가 성직자가 되길 원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빈칸에는 성직자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데 자, 철자 C로 시작해야 하니까 정답은 Closema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자,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 수로 동사인 Would have liked 자, 이것을 보면 가전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문장은 뒤에 어머니가 무언가 보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면 자, 이런 의미의 조건절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If there had been anything she would like to see 자, 이런 조건절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같이 해석해보죠. Have a trouble with 이 밑줄 쳐보세요. Have a trouble with 하면 뭐뭐로 애를 먹다 고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구띠로브에 동그라미 쳐보면 어구띠로브는 다량의 혹은 많은 이런 뜻으로 a lot of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My mother had a good deal of the trouble with me. 나의 어머니는 나 때문에 매우 많이 고생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I think 나는 생각한다. She enjoyed it. 자, 어머니가 그것을 다시 말해 나로 인해 고생한 것을 즐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had none at all. 자, 여기에 non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none은 앞에 트러블을 받는 것으로 no 트러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one at all의 밑줄을 쳐보면 자, 이렇게 부정어 다음에 at all이 나오면 전혀 뭐뭐 아니다. 이런 뜻으로 부정어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She had none at all with my younger brother Sean. 어머니는 내 동생 Sean 때문에는 전혀 고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He's a broken and monotonous obedience. Unbroken은 계속되는 중단되지 않는 이럴 뜻이고 monotonous는 단조로운 obedience는 순종 복종 이런 뜻이니까 He's a broken and monotonous obedience. 그의 즉, 동생의 계속적이고 단조로운 순종은 Would they have been a burden tour? 자, burden은 짐 부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Buffer the variety 자, buffer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여기 buffer는 앞에 주절에 Would they have been 자, 이런 식으로 가전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가 없었다라면 이런 뜻이죠. 자, Valiety는 다양함 이런 뜻이니까 만약 다양함이 없었다라면 즉, 변화가 없었다라면 자, 어떤 변화입니까? Which I provide 내가 제공한 변화가 없었다면 In the other directions 자, direction은 방향 쪽 이런 뜻이니까 다른 한쪽으로 다시 말해 만약 내가 다른 한쪽으로 제공한 변화가 없었다라면 자, 동생의 Unbroken 계속적이고 Monathonous 단조로운 순종은 어머니에게 뭐가 되었다? Abandon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자, 주인공과 동생이 쇼니 나오는데 쇼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했는데 자, 주인공은 어땠어요? 말썽을 많이 피웠죠? 자, 하지만 그 말썽이 어머니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움도 드렸다는 다소 역설적인 즉,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나서 혹시 나도 말썽을 좀 피워서 우리 부모님은 즐겁게 해드려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겠어요. 자, 그런 말에 체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What does the underlying phrase imply? Answer in Korean What does the underlying phrase imply? 자, imply는 의미하다 함축하다 이런 뜻이니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말인데요 자, answer in Korean 자, 한국어로 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다시 말해 the validity 내가 어머니께 제공한 다양함 즉, 변화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것은 순종만 했던 동생과는 달리 어머니를 고생하게 한 것 즉, 복종하지 않고 수많은 골치를 섞여드린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깔끔하게 답을 정리해보면 어머니에게 복종하지 않고 수많은 골치를 섞여드린 것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죠 His unbroken and monotonous obedience would have been a burden to her 그의 계속적이고 단조로운 순종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But for the variety 변화가 없었더라면 자, 다시 말해 만약 변화가 없었더라면 그의 계속적이고 단조로운 순종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but for는 만약 뭐뭐가 없었다라면 이런 뜻으로 조건절의 대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주절의 수로동사를 보면 would have been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가즙법 과거완료 문장이죠 자, 따라서 but for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가즙법 과거완료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배기 쪽의 모든 해석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단일식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습도 잠시 보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